네, 안녕하세요. 조승입니다. 2024년 채널 뜨뜬 프로젝트 핑계거 스피너프 이달의 개헌을 시작합니다. 저는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남매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퀴즈거든요. 우리는 어떤 남매인가? 어제 술 먹었어? 너무 착했네, 이건. 조금 떨어져 줄래? 머리카락도 안 닿았으면 좋겠어. S가 엄마한테 잘해요!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그리고 예능이잖아. 웃기고 싶었을 수도 있어. 너가 웃기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걸 수도 있고 나였다면 그런 멘트를 쳤을 수도 있어. 아, 나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 여동생 있다 누나 있다 무조건 물어봐요. 몇 년생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몇 년생? 리모컨 갖고 싸우거나 아니면 제가 컴퓨터 하고 싶으면 나오라고. 제 동생은 정말 신기한 게 이상형이 민규 오빠라고 저라고 그래요. 진짜? 저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여동생이? 와, 진짜? 그것도 약간 지금 MSG가 살짝 섞이는 것 같은데. 셔야지 방송인데 넌 진짜 센스 없니? 이거 너무 펄보기 싫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초에 민규랑 호시 자체가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남매와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알아볼 수 있을까? 진짜 긴장돼요. 어떡해. 경험 많이 없어서 그래서 좀 많이 한국어 소통할 수도 있으니 잘 봐주세요. 진짜 MC. 아주 어려운 팀에서도 잘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는 게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대화하는 게 좋아요. 아니, 왜 핑계고 해야 돼? 아우, 저는 그럴 줄 알고 나왔는데 편하게 떠들 줄 알고 왔는데 저는 이게 좀 편하게 대화하면 진짜 얘기가 싫은데 아직. 아직. 좀 기다려주세요. 둘 밖에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핑계고 스팸 오픈 이달의 개환 환장 남매 Q MC 맡은 세븐틴 디엣입니다. 우와! 같은 상황 다른 대답 환장.. 같은 상황 다른 대답 환장의.. 너무나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진짜 긴장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텐션 목소리를 조금만 더 올리자. 일단 들어가 봐. 들어가 봐. 같은 상황 다른 대답 환장의 티키타카속 우리는 어떤 남매인지 알아보는 남매 퀴즈 주인공 두 분 나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대부분 읽고 오신 거죠? 아니, 읽고 왔지. 네, 네. 나 시합 때부터 계속 읽어봤는데 아, 예. 오늘 옷도 혼자서 다른 데 가는 줄 알았잖아. 아니, 나도. 아니, 이게 MC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했지. 아, 예. 그럼 호시 씨 먼저 네. 본인과 에이스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 호시입니다. 그리고 저의 에스는 한 살 차이 나는 누나입니다. 에스. 예전에는 정말 보기만 해도 싸웠고 지금은 그래도 자주 안 봐서 그래도 좀 이제 오랜만에 보면은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휴가 잠깐 봤었잖아요. 어땠어요? 한 이틀 정도 괜찮았어요. 3일째부터 스파크가 뛰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에스요? 그냥 뭐 피를 나는 사람? 딱 그 정도?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민규입니다. 네 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고요. 저는 호시 씨랑을 좀 다르게 자주 보는 편이고 자주 연락하는 편이고 서로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크게 싸운 일 많이 없이 같이 밥도 먹고 놀러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술도 가끔 마시고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엄청 신기하고 약간 자랑 같아요. 그런 게 제 에스요. 참 이게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우린 진짜 어릴 때 진짜 많이 싸서 아빠가 태권도를 둘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둘 다 대회도 많이 나갔었어요. 호구를 입히고 헤드기어 쓰고 그냥 겨루기 하라 했어. 둘이서? 둘이? 누가 이겼어? 누나가 이겼지. 그때는 이제 누나가 그런 게 싸여서 한이 된 거예요. 그때는 좀 어릴 때는 누나가 더 키가 크고 막 등치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은? 안 싸우지. 지금 뭐 헤드기어 쓰고 대본 읽어주세요. 네. 이거는 각자의 에스 속에서인데요. 네. 이게 진짜 진짜 약간 환승연에 그렇게 맞아. 호시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형님 혹시 이거 먼저 봤어요? 못 봤어요. 어쨌든 저희가 에스한테 뭔가를 받아 전달했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연락을 했던데요. 에스한테요? 네. 바이렉트로요? 저는 들은 게 없어요. 저희 가족 단체방에서 연락하는 거 말고 따로 연락은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꽤나 길어요. 어, 그런데? 호시의 에스 속에서 호시는 눈만 마주쳐도 성질 내고 시작부터? 조금만 스쳐도 싸움을 걸던 질투 많고 예민한 누나 밑에서 아, 이게 누나 얘기예요. 아, 맞네요. 저는 좀 순둥순둥했어요. 이름도 순형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예민한 누나 밑에서 맞기도 하고 눈치껏 피하기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네요. 태권도 호구 몸통 보호대와 헤드기어를 쓴 채 집에서 겨루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추억이라니까, 이게 나름? 그리고 엄마에게 같이 혼날 때 누나가 대들 다 밀대 걸레로 혼나는 걸 보고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눈치 빠른 아, 아니 똑똑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로 웃기고 싶었는데 누나가 재미없게 쓴 거야,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아니, 난 얘가 얘 이런 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담백하게 해야지. 사회에서는 듬직한 형, 리더 남자이지만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거고 효도하는 애교 많은 동생입니다. 오. 맞아요. 그럼 민규 씨. 제 S를 소개할게요. S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즐기고 있어요, 그냥. 저도 처음 봐요, 이거. 반말을 쓰네요. 우리 민규는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하면서 따로 지내느라 서로의 학창 시절은 잘 알지 못하고 추억도 많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만으로 든든한 오라버니입니다. 크. 어제 누나도 자랑스러운 오빠라서 걱정할 게 없고 놀라울만큼 가치관도 비슷하고 생각들도 비슷해서 언제나 옳은 답을 내줄 거라고 믿고 가장 먼저 참는 사람이에요. 오. 담백하네요. 가치관이 비슷하군요. 네, 각자 S소개서까지 읽어봤는데요. S소개서까지 읽어봤. 오늘 퀴즈 대결 어떨 것 같아요? 사실 뭐 결과를 떠나서 이게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해요. 맞아, 맞아. 어떤 퀴즈가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해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계속 종간 지니어해야 되라는 게 진짜 부담이다. 그래요, 알게. 와,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이거 뭔가 이런 얘기를 들고 지금 얘기하는 것만 봐도 두 분이 정말 약간 좀 이상하잖아. 너 3시까지 절면 내가 Q까지 뺏을 거예요. 잠깐만요. 그럴 때는 이제 재석이 형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다가 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만 봐도 이야, 정말 이 두 분이서 정말 다르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또 아, 지금 얘기하는 거 봐도 그렇지, 그렇지. 두 분이 정말 다르다고 느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풀 퀴즈는 우리는 어떤 남매인가 알 수 있는 남매와 관련된 퀴즈예요. 그래서 옆에 이 천장에 바로 오늘 풀 퀴즈들이에요. 아, 정말 많네요. 키워드와 하트의 개수가 표시되어 있어요. 맞은 사람 해당 문제의 하트 개수만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총 10개의 하트를 먼저 킨 분은 오늘 우승자예요. 아, 그럼 이 친구가 5개짜리군요. 네, 얘는 오, 소멸하려고 했는데 역시 스마트 보이 이런 거는 저 이과여가지고요. 저는 문과입니다. 문과세요? 아, 여기도 안 맞네요. 이과시군요. 모든 걸 숫자로 봐가지고요. 그래서 네. 잘 들었어. 오늘 환장 남매 Q 5성자에게 S를 위한 선물을 오선 상품으로 전달되었는데 호시 씨, 민교 씨에게 각자의 S한테 받고 싶은 선물 물어 받아라 했는데 뭐예요? 어, 전 모르는데요? 어, 그 회사가 알아서 연락해 주셨나요? 네, 연락해 주셨나요? 뭐래요? 황금? 황금? 아, 진짜. 아, 진짜. 아, 누나 왜 그래요? 아, 진짜. 왜 그러냐, 나 진짜. 아, 정말. D사 헤어드라이기 아, 그럼 동생은 드라이기 필요한 거 알고 있을까요? 지금 탈색해서 아, 탈색했어? 아, 누나 좀 돈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아, 요즘 잘 버는데? 오늘 잘 벌어, 요즘. 일단 선물은 제자진이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호시 씨, 민교 씨 네. 우리 서로 가족 같은 사이 맞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 퀴즈에서 패배한 분이 5성자의 S에게 선물을 직전 사줄 거예요. 제자진 줍는 거 아니에요. 패배하신 분의 출연회에서 선물 가격을 차감한 거예요. 아, 호시 형이 내 S한테 사주는 거네. 아, 너무 좋다. 형이 S한테 상품을 선물해 주는 거고. 그렇네. 나도 처음에 이게 읽을 때 와, 제자진 진짜 잘해 주신다 생각했는데 너네 알아서 해라. 너네 돈이구나. 자, 그럼 네. 본조적으로 어우, 이제 드디어 환정남의 큐! 예! 를 시작할 텐데요. 각자 구호를 한 번 아, 구호 정해야 되나요? 구호를 아까 사정이 있었는데 집안의 자랑거리 얘기하셔서 받으셨죠? 그 대답이 구호가 될 건데요. 뭐라 했지? 자랑거리? 동생이 엄마, 아빠도 진짜 잘해요. 저희 집은 제가 자랑이에요. 제가 자랑해. 제가 자랑해요. 제가 자랑해요. 꽤 기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제가 고려볼게요. 네. 다음 문제는 정답 맞힌 사람 고르면 됩니다. 아, 이름.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악뮤의 전 좋아해가지고 악뮤의 전 좋아해가지고 악뮤의 전 좋아해가지고 답 좀 가려주세요. 아니요. 여기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조그만 눈이 계속 움직여요. 네. 2017년 마이 리틀 텔레비전 텔레비전 너가 읽어. 너 정답 보지 말아.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악뮤가 출연했는데요. 네. 당시 메이크업 컨텐츠를 진행하던 동생 수현은 오빠 찬혁의 얼굴에 직접 화장을 하고 지워주기까지 했는데요. 네. 아, 수현씨가 화장을 지워줄 때 찬혁씨가 한 말은 무엇일까요? 나도 이거 맞춰보고 싶다. 수현씨가 화장을 지울 때 찬혁씨가 한 말? 일단은 두 분께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가 엄마 아빠는 잘해요. 설거지하냐? 야 너 너무 산다. 진짜 빨리 미안하다고 죄송해요. 남매니까 진짜로. 그리고 예능이잖아. 웃기고 싶었을 수도 있어. 너가 웃기고 싶은 거 아니고 그런 걸 수도 있고 나였다면 그런 멘트를 쳤을 수도 있어. 수현씨가 화장을 지울 때 찬혁씨가 한 말? 이 포인트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냐일 수도 있고 그냥 수현이야를 보고 수현이야를 한 말일 수도 있어. 가까이 있으니까. 난 좀 조심스럽네. 이 문제는 안 맞출래. 그러면 내가 자랑이에요. 저는 악동민 씨 너무 사랑하고 진짜 너무 음악 즐거운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저랑 누나를 빗대어서 생각해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누나가 이렇게 지워준다면 조금 떨어져 줄래? 숨이 이렇게 안 닿았으면 좋겠어. 오! 오! 이거 정답이에요. 좀 숨이 안 닿고 좀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안 닿았으면 좋겠어. 그냥 머리를 좀 뒀으면 좋겠어. 너랑 나랑은 좀 피를 나눈 거지. 조금 서로 유지하자. 아 이게 숨이가 느끼면 볼쾌해. 난 귓속말도 한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막 오! 이래. 서로 서로 다둬 오! 근데 형씨 지금 형남 배워서 이거 맞출 수 있어. 나 근데 진짜 똑같네. 그 숨 그 문자. 몇 개니 이거? 최근에 누나랑은 단둘이 있어? 없어요. 그럴 생각에도 없지. 없지. 둘이서 뭐해. 할 것도 없는. 속상한. 인생의 고민이나 약간 좀 속상한데? 조언이나 서로 해줄 게 없을 수 있어. 왜냐면 누나여서 그리고 한 살 차이고 누나도 나름 사회생활을 좀 더 많이 한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리도 있으니까 네 살 차이고. 변화가 되는 겨우긴 해. 맞아. 뽑아가줘 빨리 이제. 아 맞다. 너도 셋이까지 제대로 정신 못 차리면은 생선. 생선. 하트 세 개요. 생선하네요. 호시 형이 약간 이런 예능 스타일이구나. 나랑 같이 예능을 안 나가는 이유가 있긴 해요. 핑계구에서 다시 봐요. 핑계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추석 연휴는 핑계구에 출연한 배우 공유 씨는 낚시가 춤이라고 했는데요. 낚시 해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막. 누나한테는 안 줘봤어? 누나한테 직접 챙겨주진 않고. 뭐였더라? 내가 자랑인 거. 내가 자랑이에요. 누나잖아요. 왜요? 아닙니다. S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아 정말. 저랑은 감성이 맞지 않지만. 호시 형 남매 바이브라면? 그 좋은 걸 왜 줘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눈이 죄송해요. 내가 자랑이에요. 생선을 잡고. 엄마한테 드리면 누나하고 같이 먹으니까. 같이 먹는 거니까. 뉘앙스는 똑같은데. 근데 답 자체가 조금 달라요. 예쁘게 말하신 거. 같이 먹는다. 좀 흉 생각해봐. S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입으로 들어갔겠죠? 전달이 돼. 누나한테 가는 그게 좀 안 되는구나. 누가 입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이 말하고 싶었는데. 아 정말 아깝다. 바꺼워요. 진짜. J's 가요? 제가 안 입는 옷 같은 것. 그리고 용돈이 좀 많은 것 같아. 받은 거 중에요? 진짜 옛날에 뜨개질 해가지고 코.. 코돌이? 이상한 쓰지도 못한 거 보셔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걸 공유해주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너무 기분 좋고 선물 같은 느낌이죠. 저도 문제가 몰라요. 하트 두 개예요. 오케이 하트 두 개. 촬영 전 디엣 씨에게 현재 자매가 있는 것이 부러운지 물어봤습니다. 디엣 씨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유까지 맞춰주세요. S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멤버들도 있고. 딱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서 너무나 잘하네. 고마워요. 자 몇 점짜리 뽑아볼까요? 카페. 핑계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단작근 핑계구에 출연한 황광휘 씨의 여운 동생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날 카페에서 옆자리 손님들이 광휘 씨를 유혹하는 걸 들은 여 동생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 이거는 저희 같은 남매여도 이게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 좀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이에요. 가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 가서 괜히 커피 들고 가서 쏟았어요. 힐 수 있죠. 와 형이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옆에 있을 때. 굉장히 있을 법한 분이. 스스로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야 광휘 잘생겼다. 그게 너 아니야? 내가 자랑이에요. 듣자마자 바로 오빠한테 전화해서 스피커폰. 어렵다. 아 어렵다. 카페에서 제 욕하는 걸 들었대요. 카페에서. 카페에서. 근데 재석이 형이 너무 재밌게 웃으시는데. 카페에서. 진짜 찐해서. 그거는 재밌는 웃길 것 같은데. 그치. 심플한 게 웃긴 거 뭐가 있을까요? 진짜 심플한 거. 광휘 선배님 저 표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말. S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너나 잘하세요. 두 분의 S는 어떻게 할 것 같아서요? 그냥 듣고 넘기고. 집이 우리랑 평생 벌써 일일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답은? S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끄당끄당. 정답. 아 뭐야. 가만히 있었대. 가만히 있었대. 가만히 있었대. 가만히 있었대. 가만히 있었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몇 개짜리죠? 두 개예요. 근데 지금 세 개 채우면 끝나는데 찬스를. 보통색 찬스 카드를 열면. 미션이 적어져 있는데요. 그 미션. 약간 성공하면 내가 형의 점수를 차감한다거나. 잠깐만 그 멘트가 있어. 잠깐만. 형이랑 점수를 바꾸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맞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찬스 찬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동생. 어려웠으면 좋겠다. 상대방 하트부를 한 개 가져올 수 있고요. 한 개요? 미션은 다음 남매 구성에 해당하는 세븐틴 멤버의 이름 3초 안에 나갈 기회. 예를 들어서 형이 있는 멤버. 쿱스. 그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남동생이 있는 멤버. 디노 원우.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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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원우 쥔. 아 맞다 양양이가 있었구나. 아 맞다. 아 실패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이게. 아. 그러면 제가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혹시 뒤에 저 관객 1점짜리에 두꺼내주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쪽 아니고요. 그쪽 안쪽이요. 네 그쪽이요. 우리 빨리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아쉽잖아요. 아직 3시도 안 됐는데요. 이거 진짜 이렇게 가면 저 진짜 너무 아쉬워요. KBS 뮤직 토크쇼. 더 시즌즈 안 묘의 오날 오밤. 네 오날 오밤. 에서는 남매를 관객으로 초대한 남매 특집. 봤죠. 진행을 했는데요. 그날 게스트였던 모델 장윤주 씨가 남매 관계들을 보고 한 말에 안 묘 수현 씨는 선배님 이거 칭찬이 아니고 좋지 않은 말인데요. 라고 했고. 좀 기다려. 역시. 떨떠름만. 발음을 보았습니다. 반응을 보았어요? 장윤주 씨가 한 말은 무엇일까요? 에스가 엄마 아빠도 잘해요. 둘이 잘 어울리는데? 비슷해요. 내가 자랑해요. 둘이 연인 같은데? 정답. 좋은 힌트가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쉬워요. 그게 왜.. 나쁜 말. 아 나쁘죠. 찐이야. 나는 어릴 때 태권도 같이 다니거나 이러면 같이 걸어갈 때가 있었어. 근데 어른들이 보기엔 나이대도 비슷하니까 아이고 둘이 잘 어울리네 이러면 둘이 진짜 경악을 했었어요. 그때 뭐라 했어? 아니에요. 단호하게 얘기했지. 아니에요. 오해받으신 적 없어요. 저희는 너무 똑같이 생겨서 남매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메시지. 메시지. 다음은 가수 아이유 씨가 저는 아이유 선배님과 남동생 분의 관계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민규 시점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답을 하지 않던 남동생을 답장하게 만든 아이유 씨의 한마디 모르실까요? 메시지.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우리.. 너 시점이다 이거 완전. 한 번만 더 씹으면.. 내가 사랑해요. 야 한 번만 더 씹으면 용돈 안 준다. 아 이게 내 시점이었구나. 처음 카톡 자주 해요. 아니요. 저는 자주 해요. 뭘까? 무슨 얘기를 나눴어? 엄마랑 애쓰랑 셋이서 쇼핑한 거 사진 찍는 거 보내줬어. 너무 내 자랑하는 거 같아서 그만 얘기하고 싶다. 미안. 저는 마지막 내용이 그냥 누나가 신용카드 돈 어디서 빠지냐고 물어보길래 계좌번호 말해줬어요. 여기 여기서 빠지면. 둘 다 약간 좀 많이 공감될 것 같아. 남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남매도 있겠지. 저런 남매도 있고. 맞아. 해볼까요? 저 찬스 쓸래요. 저 다섯 개가 꼴 베기 싫네요. 다섯 개 불을 꺼주겠어. 아주 귀찮게 만들어주지. 뺏어오는 건 아니고 상대방 하트 불을 두 개 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딱 좋네요. 저희 제작진 중에 돌림자를 쓰는 재수증이 있거든요. 정체휴 라는 이 형제의 이름을 맞히는 거고요. 제한 시간은 1분 드릴 거라서 막 붙으시면 돼요. 휴자 돌림인가? 네. 돌림자는 휴입니다. 어떻게 돌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권순이 형이잖아. 이 형이 순자돌림이잖아. 순자돌림이야. 순배, 순정, 순.. 아 맞아요. 휴소림을 줄지요. 시작. 정아휴. 정채휴. 정민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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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민기잖아요. 진짜로? 별로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너 지금 거의 10초도 안 돼서 못 잤어. 사람 이름 맞히기 쉬워. 와.. 어제 한 새벽 일전에는 다 틀렸어. 그래요? 너무 잘해도 약간 좀 아쉽다. 이게 뭔가.. 좀 웃기고 싶었는데 사람 서워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야 우리 너무 일찍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아직 셋이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좀 꺼줄래? 그럴까? 아 이거 참.. 세 개만 켜주겠어? 아니요. 저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그쵸? 한 명 드렸어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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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 번 도전해볼게요. 그럼 너가 맞추면 내 거 같아. 하나 지켜줘. 아니요. 저는 그냥 재미로. 저도 껴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정이휴. 정오휴. 웃지 마세요. 정혁휴? 정.. 휴휴? 그런 이름 없나? 진짜 맞추리가 없지 너. 정.. 경휴? 이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어렵다. 정상휴. 상휴라고 한 거죠? 정.. 정답. 정성휴? 정선휴. 정상휴. 와.. 잘한다 너. 진짜 못한다 너. 집에 가라 이제. 하.. 이건 골라야 돼. 답장입니까? 답장. 다음은 한 포털사이.. 포털?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남매 메신저 대화군요. 네. 방칸에 들어간 말은 무엇일까요? 오빠. 그쵸. 내가 자랑해요. 난 좋아. 에스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어제 술 먹었어? 너무 착했네 이건? 네. 내가 자랑해요. 근데. 아 근데 오빠 부른 닥쳐라는 게 진짜. 에스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어쩌라고. 내가 자랑해요. 내가 의사냐? 약간 말장난 같은 거예요. 에스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내가 자랑해요. 내가 자랑해요. 내가 자랑해요. 내가 자랑해요. 내가 자랑해요. 내가 먼저 했다. 밖은 좋냐? 밖은 좋냐? 너 속이 안 좋으니까 너 밖은 좋냐고. 어차피 둘 다 안 좋다고. 격씨는 더 안 좋아. 격씨는 더 안 좋아. 와 진짜 못된 오빠다. 나쁘신 분이시다. 나쁘신 분. 오케이 찬스를 써야겠죠? 네. 찬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끝나면 끝나요? 네. 와 잠깐만. 진짜 세신데. 해.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이제. 그래 좀. 맞히시면 상대방 하트북을 두 개 가져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두 개면 조금. 드라마 육남매에는 당연히 육남매가 나오는데요. 네. 두희는 몇 번째 자녀였을까요? 두희요? 두개 두 번 드릴게요. 어우 좋다. 두희요? 네. 두희. 둘째. 어 뺀다. 둘째인데 업이면 한 명 남잖아요. 첫째가 이름이 뭐예요? 그분. 첫째는 창희요 창희. 창희? 오케이. 첫째는 아니라는 소리구나. 창희. 두희. 두희. 일단 1번 2번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확률은 25%야. 세희 대희. 육남매? 그럼 정말. 이가 아니고. 생각보다 추측할 게 없고 찍어야 되는 건데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남이녀예요. 사남이녀예요? 사남이녀? 사남이녀? 그것도 별 큰 질문이 없어. 그냥. 그냥 두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말하면 될 것 같아. 제 느낌으로는 두희는. 네. 뭔가. 네. 제 느낌으로는. 예예. 넷째. 정답이다. 정답. 내가 더 기분이 좋다. 야. 잘 찍었다. 두희야. 진짜 고맙다. 이대로 집 안 가서 농담이다. 내가 자랑해요. 나 방이야. 내가 자랑해요. 욕. 정답. 정답. 좋아요. 호시 씨 죄송한데 찬스 하나만 뽑아주시겠어요? 여기서 딱 찬스로 이겨버리고 다음 문제 맞춰서 끝내버리는 그런. 여기서 찬스로 틀려버리고 다음 문제 내가 맞춰버리는 그림으로. 이거 성공하시면. 끝나요? 네. 안타까워요. 남매에게 전화한 후 1분 안에 콜백 받기. 전화 걸고 바로 끊으셔야 돼요. 지금 하면 되나요? 그럼 제가? 와 1분 안에? 자, 누를게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한 분만 걸고 하면은 뭔가 잘못 울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일하고 있을 시간이야. 지금 셋이면. 나도 그럼 이따가 재미로 누나한테 해봐야겠다. 세 분은 보통 부재중이 남아있으면 콜백하세요? 멤버들한테 콜백 잘 안 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도. 왜냐면은. 어차피 보니까. 어차피 보니까. 대충 시간대를 보면 뭐 하자고 전화 오는지 알 것 같아. 12시가 넘어서 전화 온다? 술 한잔 먹자고. 세네시네 전화가 왔어. 운동 같이 하자고. 이게 다 그 시간대에 얼추. 그럼 스탑해주세요. 실패! 전화가 간 거겠죠? 오! 전화 왔어! 오! 오! 진짜? 1분 지났다는데. 아 준비 끝나고 왔네. 여보세요? 응. 너가 내 콜백 1분 안에 해줬으면 오빠가 이기는 건데. 졌어? 너가 1분 3초 만에 했어. 아이고. 안타깝지? 바로 본 건데. 그니까. 너가 이거 됐으면 헤어드라이기 받을 수 있는데. 1등 하고 와. 응 알겠어. 1등 하면 뭐야 1등 남매 할 수 있어 우리? 근데 1등 하기엔 좀 웃긴 게 2명이야. 응 그래도 이겨. 응. 안타깝다 진짜. 저도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왔으면 죽겠다. 왜? 왜? 어 뭐야. 그냥 장난전화잖아 장난전화. 받아버렸네. 깜짝이야. 문자지 않네요. 그러게요. 아 문자가 왔네. 뭐라고? 실수? 아 이제 이 전쟁의 마무리하자. 그래야 쿨하게 3점짜리로 가자. 그래. 자 암케이트로 마무리 짓자. 마지막 한 유명 랭킹 사이트에서 진행한 성문 주사입니다. 남매가 가장 꼴 보기 싫은 순간 1위를 차지한 결과는 잘못한 거 고자질한 때? 잘못한 거 고자질할 때. 2위는 휴대폰 숨길 때였는데요. 그렇다면 3위는 무엇일까요? 꼴 보기 싫은데? S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있을 때. 오! 상대방. 내가 자랑해요. 내가 자랑해요. 남자친구한테 통화할 때 목소리 바뀔 때? S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꾸밀 때. 땡. 실제로 그럴 때 꼴 보기 싫은가요? 아니 뭔가 리얼스가 잘못한 고자질할 때 뭐 할 때 SNS나 이런 것들에서 올라오는 그런 유머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꼴 보기 싫다기보다는 그 순간 참 남자친구한테 감사하죠. 어떻게 저렇게 고맙네. 어렵다. 마지막 문제 같네. 내가 자랑해요. 숨 쉴 때? 그거 그냥 쉬는 거잖아. 근데 되게 흔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요? 내가 자랑해요. 마주 보면서 밥 먹을 때. 근데 연관성 있어. 그래? S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다이어트 한 척 할 때. 연관성 있긴 한데. 너 종이 하고 있어. 정이 깔리는 거 같아. 뭐 자꾸 연관성이 있대. 힌트 준 건데. S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침대에서 먹을 때. S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후식 먹을 때. 내가 자랑해요. 말로는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계속 뭘 먹고 있을 때.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아! 내가 자랑해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한 입만 달라고. 정답! 정답은. 축하드려요. 아이고 우리 민규가. 저기. 하지 열개를 먼저 밝혀준. 호시 씨. 우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누나 나 이거 탔어. 누나 잘 써요. 내 돈. 누나 내 돈. 누나 내 돈. 출연을 위해서. 차감하도록 하겠고요. 욕심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누나 주는 선물이니까. 또 받으니까 되게 좋네요. 또 우리 민규가 또 주는 선물이니까. 맞아요.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민규가. 삽이 썼다. 오늘 퀴즈 지닝 해보았는데. 민규가 가야겠다. 외동 저에게는 좀 신기한 경험.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호시 씨 민규 씨 오늘 얻으셨나요?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끝났다. 오늘 명호가 이렇게 또 MC를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명호 씨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전세계 계신 남매분들. 너무 많이 싸우지 마시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아껴주며.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되길 응원합니다. 저와 같은 남매분들. 힘내시고요. 이렇게 따뜻한 경우는. 따뜻하게 자라서 살 건데. 우리 힘냅시다. 되게 사랑하죠. 저 같은 외동인 분들은. 알아서 잘 사세요. 스스로 잘 지키면서. 엄마 아빠를 책임주면서.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새 앨범이 또 나옵니다. 맞습니다. 베스트 앨범인데. 세븐틴 is my hair이라고. 저희 세븐틴의 어떤 10년 동안의 시간들을 꽉꽉 담아서 만들어낸 앨범이니까요. 관심 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늘 멋진 아티스트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세븐틴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금까지 세븐틴의. 호시. 민규.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행 잘하네. 아 좋았네. 개혁님이라고 해서. 네. 와주시는 개혁님들 방명목처럼. 아. 우와. 키 형. 오늘 여러모로 좋은 병원 오거든요. 너무 재밌게 하지마. 살살해. 그럼 보이넥스토어 얘기는 왜 한 거예요? 기범이 형? 아 보이넥스토어 숙소에 가서 옷장 구경하는 거예요. 어? 진짜로? 키 형이 보이넥스토어 숙소에 가서 옷을 털었다고요? 키 형이요? 키 형이 왜? 왜? 키 형 우리한테 옛날에 옷 많이 줬었는데. 너무 많이 줘서 없나 이제? 너무 많이 줘서 없나. 진짜 어렸을 때 기범이 형이 진짜 많이 챙겨줬었는데. 우리도 스피너프로 투어스 한 번. 네. 전화 잘할게요. 아 신기하다. 기범이 형 여기 갔었구나. 5월은 양세찬 씨. 양치 관련. 아. 앗. 앗. 그래요? 양치 많이 하면 안 좋을 텐데. 뭔 소리야 근데. 아니 양치를 많이 하면 이 몸이 안 좋아. 하루에 두 번 세 번은 하지 않아? 그게 정상인데. 세찬이 형한테 노래 한 번 했을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다. 아이고 이 양반 지금 전화 왔네. 어. 어 잘못 전화한 거야? 어. 알았어. 응. 아니 아까 그 실수에 답장도 안 해주는. 네. 궁금하긴 했나 보다. 실수 보내놓고 답장 안 오니까 변화까지 한 거잖아.